1. 태풍 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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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가 있는 도카이 지방과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긴키 지방에 각각 최대 150 도쿄와 주변 지역에 최대 1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미 혼슈 중부 시조오카현 아타미시에는 72시간 동안 평년 8월 강우량의 3배가 넘는 654의 비가 내렸고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 에비나시는 72시간 동안 강우량이 444호였습니다. 기우현 미예현 등지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주변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후지tv 취재진은 지난달 31일 폭우가 쏟아진 가나가와현 이세아라시의 시부타강 인근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도로는 이미 침수돼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고 범람의 영향으로 대량의 진흙과 토사가 넘어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도로 위에서 떠내려온 잉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 방송사의 취재진은 태풍 피해 상황을 전하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더니 잉어가 나왔다. 침수된 도로 위로 굉장히 큰 잉어가 올라와 있다고 외쳤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몸집이 큰 잉어가 도로 하수구 근처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잉어가 발견된 이 지역은 시부타강 본류로부터 약 300엠나 떨어진 곳이라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잉어가 포착된 이세아라의 모습은 sns를 통해 현지 누리꾼들에게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시민들은 해시태그 태풍 위력이 어마어마하다. 아직도 바람이 새다. 해시태그 몸을 못 가누겠더라 등의 반응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차가 뒤집히고 나무가 부러지는 등 각종 피해 사진을 올리면서 피해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 일본 누리꾼은 해시태그 지하도가 수영장이 됐다. 그러며 지하도 출입구까지 물이 차오른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일본에 체류 중인 한국인 관광객들의 글도 잇따랐습니다. 해시태그 일본 여행 왔다가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해 일본에 갇혔다. 해시태그 일본 여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태풍으로 인해 여행을 취소했다. 많은 네티즌들도 많았습니다. 태풍 산산으로 인해 일본의 대표적인 산업 자동차 산업조차 공장을 멈춰야 했습니다. 주택을 붕괴시킬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을 지닌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규슈 남부에 접근하자 일본 기상청은 서남부 규슈 가고시마연에 폭풍 파랑 특별경보를 발령했는데요. 태풍에 따른 특별경보 발령은 지난 2022년 9월 난마돌 이후 약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도요타 자동차는 일본 내 차량 조립 공장 14곳의 가동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혼다와 니싼 자동차도 운영을 중단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요타 브랜드 차량을 생산하는 히노 자동차 하무라 공장의 일부 라인과 다이아스 공업은 간사이 지역의 공장들도 조업을 중단했고 혼다 자동차의 이륜차를 주로 생산하는 구마모토 제작소와 니싼 자동차의 수출용 미니밴 세레나 등을 생산하는 자회사인 니싼 자동차 규슈의 공장 가동을 각각 중단했습니다. 또한 규슈에 모여있는 반도체 공장 역시 태풍 영향으로 잇따라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미쓰비시 전기를 비롯해 구마모토현 일대의 반도체 공장들을 운영을 일시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지진에 이어 태풍까지 일본 반도체 공장은 일본의 자연재해 때문에 가다서다 가다서다를 이쯤 되면 TSMC는 조만간 일본 공장 때문에 커다란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매점도 대거 휴업에 들어가 규슈 지역의 편의점 2,400개 점포가 문을 닫았고 슈퍼마켓 점포 60곳도 문을 닫았으며 맥도날드도 지점 98개 운영을 일시 중단했을 정도였습니다. 태풍 산산에 대해 일본인들은 이제껏 경험한 적 없는 역대급 태풍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중심 기압은 994hpa 영하이며 태풍 중심 부근에서 최대 풍속 초속 20m,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0m였는데 느리게 이동하며 많은 비를 쏟아내 곳곳에서 토사가 쏟아지거나 지대가 낮은 땅이 침수되어 피해가 더 컸습니다. 산사태가 나면서 터널을 막고 주차장과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량 수십 대가 빗물에 잠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후쿠오카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기체가 강풍에 흔들리다 고도를 높여 회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통도 마비돼 도쿄역은 정차 중인 신칸센 열차를 일부 승객에게 개방해 임시 숙소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미야자키현에서는 토네이도로 추정되는 돌풍 피해가 발생해 기상청은 견고한 건물 내에서 대피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에는 경험해본 적 없는 역대급 태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태풍 산산이 걸어서 완전히 빠져나가지도 않은 이 와중에 올가을 강력한 태풍이 추가로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에 일본인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가을 앞으로 최대 많게는 두 개의 태풍이 한국과 일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발생했던 태풍들이 한반도 쪽으로 오지 못하고 일본 쪽으로 움직인 건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두 고기압의 힘에 밀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9월부터는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이 중국 쪽으로 물러가고 북태평양 고기압도 수축하면서 한반도에 태풍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여기에 한반도 주변 바닷물의 수온이 한여름 폭염으로 평년보다 2도에서 4도 높아진 상태여서 태풍의 연료라 할 수 있는 수증기까지 풍부해져 앞으로 발생할 태풍의 힘을 키우기에 좋은 조건이 돼버린 것입니다. 다음 태풍도 한국으로 오지 말고 산산히 터놓은 길대로 이동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한층 더 강한 가을 태풍이 생겨날 조건이 모두 구비되면서 일본은 당분간 긴장을 늦추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본 최대 기업이자 일본 경제의 자존심인 도요타가 또 한 번 대규모 조작 스캔들에 휩싸이며 일본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품질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장이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슈퍼 엔저 현상으로 인해 부정적인 상황도 발생하며 기시다 퇴진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최첨단 반도체, K-방산 등 한국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알려지며 최근 G7 가입 논의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빼고라도 한국을 넣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며 최근의 상황과 그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대규모 인증 부정 사건이 터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도요타 자동차가 품질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는 일본 경제와 도요타의 축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자동차 품질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충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2014년부터 이루어졌으며 약 170만대의 차량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성은 최근 도요타, 마스다, 야마하 발동기, 혼다, 스즈키 등 5개 업체로부터 38개 모델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 중 지금도 생산 중인 6개 모델에 대해서는 출하 정지를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문제 모델에 속한 코롤라는 도요타가 1966년 출시 이후 5천만대 이상을 생산해 일본에서 이른바 국민차로 알려진 차종입니다. 국민차에 이런 조작 사건이 터지니 일본인들의 충격도 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요타는 현재 생산 중인 주요 모델의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도요타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요타의 주가도 최근 크게 하락해 시가총액 50조 엔이 붕괴되었습니다. 일본 기업 사상 최고채 도요타의 시가총액은 한때 60조 엔을 돌파하며 일본 기업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크게 하락했습니다. 순식간에 10조 엔, 한화로 100조 원가량의 가치가 증발한 것입니다. 인증 부정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훼손과 생산 중단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도요타의 실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인증 부정 사건은 단순한 기업 윤리 문제를 넘어 일본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일본 자동차 산업의 상징적인 기업으로 그 이미지와 신뢰도는 일본 경제의 경쟁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번 부정 행위 사건으로 인해 도요타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고 이는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는 오랜 기간 동안 디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디플레이션은 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일본 경제는 이로 인해 장기간 저성장과 불황에 시달렸습니다. 최근에는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이 맞물리며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역 수지는 작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일본 경제의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일본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는 일본의 무역 수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역 수지는 최근 몇 년 동안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로 인해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경제의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오랜 기간 동안 수출을 통해 성장해 왔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모델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엔화 약세는 또한 일본 국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엔화의 구매력 하락으로 인해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소비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계 소비의 감소는 일본 경제 전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엔화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인재 확보, 과학기술 발전, 방위력 개선 등 중장기 국력 강화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일본 정부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정보기술 IT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 이민을 포함한 노동력 확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금률 향상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개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정치적 리더십과 국민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일본의 정치적 불안정은 이러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일본의 악재로 인해 세계 경제에서 일본의 존재감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작년 명목 국내 총생산 GDP 순위에서 독일에 밀리며 세계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내년에는 인도에도 역전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지의 나이에서도 한국에 밀렸습니다. 막대한 국가부채도 일본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52.4%로 미국 122.1%과 영국 101.1%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은 일본의 정치적 불안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자민당 내 비자금 스캔들과 정치자금 규정법 개정 문제로 인해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이루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로서는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 정치자금 규정법 개정안의 심해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회기 내 추가 회의를 열기 힘든 상황입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16.4%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자민당이 2012년 정권을 탈환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자민당 내에서도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자민당 소속 사이토 히로하키 중의원 의원이 기시다 총리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이토 의원은 이런 사태에 이르게 한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한다고 말하며 기시다 총리를 겨냥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 기시다 총리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으며 퇴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 에 대한 불신은 정치적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 무역 적자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치적 불안정 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한국과 호주를 지칠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지칠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유럽에 치중된 현재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지칠 회원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칠의 gdp 점유율은 1992년 67%에서 현재 43.4%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1970년대 3%이던 중국의 gdp 점유율은 현재 18%로 급증했습니다. 계속 커지고 있는 중국의 확대로 인해 이제 한국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지칠의 아시아 대표 국가는 현재 일본 하나뿐인 구조가 문제인 것이며 이런 구조로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신흥기술 공급망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부 지칠 회원국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최첨단 반도체를 비롯해 엄청난 생산 능력을 무기로 지닌 k-방산 등 전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흥기술 공급망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부 지칠 회원국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지칠 편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CSIS는 이어 한국과 호주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위해 이석을 차지한 EU 관련 기구의 회원 자격을 통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유럽국 중 일부를 배제할 수 없다면 EU가 자리 하나를 빼라는 논리입니다. 심지어 캐나다를 빼고 한국을 넣자 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칠에 한국을 추가하자는 논의가 대선을 앞둔 미국 에서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지점으로 꼽힙니다. 한국의 지칠 가입은 선진국이 만든 규칙을 따르는 룰테이커에서 규칙을 만드는 룰메이커로 변모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칠에 한국을 포함하는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지칠 가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도요타의 부정행위와 엔화 약세, 기시다 총리의 퇴진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칠 가입 논의를 통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두 나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만 섬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중국 본토까지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대만 TSMC에게 대형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대만 화래년 해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직원들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진이 대만, 일본 등 섬 주변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오히려 한국의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이 주목받으며 TSMC 물량을 뺏어올 기회로 평가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월 3일 오전 7시 58분 대만 화래년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은 대만 동부 인구 35만의 도시, 화련에서 약 7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강진은 20km의 진원 깊이를 가지며 중국 본토의 푸젠성과 광둥성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에 중국 천연자원부는 쓰나미 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레벨 1 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의 이러한 지진 활동은 두 지역 사이의 지질학적 긴장과 활발한 지각 운동을 증명하며 지역 안전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대만 지진으로 대만 전역에서는 건물 붕괴와 교통 중단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화렌 지역에서는 심각한 피해가 보고되었으며 가오슝 지하철은 전노선 운행이 중단되어 안전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도 샤먼, 푸저우 등 여러 도시에서 진동이 감지되었고 중국 천연자원부는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자연재해는 두 지역의 일상과 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쓰나미 레벨 1경 보적색 경보 발령은 대만 해안과 주변 지역에 대한 심각한 쓰나미 위험을 경고합니다. 이 경보는 지진 발생 후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나타내며 대만과 인접 국가들은 즉각적인 대비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민대피 해안가 및 취약 지역의 안전 점검 그리고 긴급대응팀의 배치가 포함된 대응 계획이 신속히 실행되었습니다. 이번 지진 피해의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곳은 바로 TSMC인데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는 대만 화래년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일부 생산 라인에서 직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긴급 상황에 대한 초기 대응의 일환으로 회사 측은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이나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TSMC가 안전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안 생산 라인의 작업 중단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TSMC의 이러한 대응은 반도체 공급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업계 전반에 걸친 주의와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TSMC는 올해 들어 설비 투자 규모를 종전 계획보다 크게 상향하면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진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이 또한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TSMC의 설비 투자 계획에는 2nm 양산을 위해 현재 건립 중인 대만 북부 신주과학단지 바오산 지역 20펫 공장과 남부 가오슝 22펫, 서남부 자이언 타이바오 지역이 첨단 패키징 공장 두 곳 등에 대한 투자가 포함됐습니다. 게다가 TSMC는 지난달 24일 일본 규슈 구마모토연의 제1공장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도 최근 들어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구마모토연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지진 현상으로 인해 TSMC의 생산 차질은 반도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이는 TSMC의 고객사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공급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치명적인 것이죠. 반면 삼성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잠재적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TSMC의 잠재적 생산 차질이 삼성전자에게는 공급망 다변화와 신규 고객 확보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자연재해가 반도체 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제조 공장의 손실이나 생산 차질이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TSMC와 삼성전자와 같은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재해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전략에는 공장 위치의 다변화, 비상생산 계획의 수립,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TSMC와 삼성전자 간의 대응 전략 비교에서 각기 다른 접근 방식과 준비 수준이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반도체 산업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이 산업의 안정성 강화는 중요합니다. 반도체 제조업체는 재해 대비 계획을 강화하고 공장의 지리적 다양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TSMC가 지리적 다양화를 추진하는 곳이 결국 일본이라는 건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파운드리 시장도 이제 저점을 지나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삼성전자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작된 반도체 업계의 반등이 파운드리로도 확대되며 반도체 업계가 봄을 막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세계 파운드리 산업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10%포인트 피 증가했습니다. 전방 산업인 PC와 스마트폰 등 일반 응용처의 수요가 되살아난 것에 더해 AI 열풍까지 겹치며 파운드리 수요도 덩달아 늘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미국에서도 삼성전자가 TSMC보다 더 큰 보조금을 받으며 긍정적인 시그널이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60억 달러, 한화로 약 8조 원 이상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이는 대만 파운드리 기업 TSMC의 예상 보조금보다 약 10억 달러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이번 보조금 지원으로 현지 생살라인 확대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2022년 조 바이든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 칩스 언드사이언스 액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생산보조금 390억 달러 중 280억 달러를 첨단 반도체 기업을 직접 지원합니다. 이번 보조금 지원으로 삼성전자의 미국 현지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 약 22조 4,400억 원을 투입해 파운드리 팹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최첨단 4nm 공정을 통해 오지 고성능 컴퓨팅 HPC, AI 등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미 미국 그로크, 캐나다 텐스토렌트 등 반도체 기업들은 공식적으로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에서 AI 칩을 생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규모는 TSMC보다 더 많습니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사실상 TSMC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힘을 더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보조금을 받은 미국의 인텔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계속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난해 파운드리 부문 매출은 크게 줄고 손실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인텔은 삼성을 제치고 세계 2위를 목표로 세운 바 있습니다. 인텔은 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파운드리 부문 매출은 189억 달러 25조 5,717억 원 영업 손실은 70억 달러 구조사 1,710억 원으로 전년보다 매출은 26% 줄고 영업 손실은 34% 급증했습니다. 인텔의 더 큰 문제는 95% 이상의 매출이 내부 물량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발생한 매출은 9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렇듯 미국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금으로 밀어주고 있지만 인텔의 파운드리 기술력과 그 성과는 암울합니다. 즉 인텔에겐 물량을 맡기기 어렵고 TSMC에게 물량을 맡기기엔 지진, 중국 이슈 등 공급망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에게 물량이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시장 개화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라 이번 사태로 인해 향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찾는 신규 고객사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3NM 이하 첨단 공정에 필수적으로 꼽히는 게이트 홀어라운드, GAA 기술에서 경쟁사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달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챗 GPT의 아버지 샘 울트먼도 방한에서 삼성의 AI 반도체에 큰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는 메타가 삼성 파운드리의 E&M 공정을 통해 AI 칩을 생산할 것이란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저커버그는 TSMC의 높은 의존도에 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메타는 현재 자사 AI 칩 2종을 TSMC를 통해서만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부 물량을 삼성에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대만, 일본 지진 사태로 TSMC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만 지진 사태로 인해 TSMC에겐 위기가 닥치고 삼성전자에겐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으니 항상 불안에 떨면서 TSMC를 고객으로 삼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반도체 사용 고객들도 공급 다변화를 통해 한국에게 물량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 더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널리 퍼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강자 엔비디아가 또다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갓비디아라는 말처럼 또 한 번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세상을 놀라게 한 겁니다. 엔비디아는 작년 4분기 221억 달러 우리 돈 약 29조 5천억여 원의 매출과 5, 15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265% 급증했고 총이익은 769%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채찌pt를 시작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반도체 펜리스 산업의 절대강자가 된 엔비디아는 이제 전세계 AI GPU 시장에서 사실상 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엔비디아 칩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이를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진 기업들은 엔비디아 일강 독주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모색하는 등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용 인공지능, AGI 반도체 패권 다툼의 승자는 불의 발견 이후 인류 최대의 발견이자 승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오픈 AI의 샘올트먼,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 첨단 분야의 수장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절대 칩을 향해 펼쳐지는 여정은 제2, R, R 돌킨의 유명 소설과 영화 반지의 제왕과 닮았습니다. 결국 다가올 범용 인공지능 즉 AGI 시대는 절대 칩을 만들어내는 자가 지배할 것이며 이제 세계는 연합전선을 꾸려 엔비디아라는 독주체제를 타파하고 힘의 균형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픈 AI의 샘올트먼,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 각 분야의 수장들이 최근 잇따라 한국을 찾고 있는 이유는 바로 원정대를 이끌어갈 프로도 역할로 삼성전자가 적합하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오픈 AI를 이끌었던 샘올트먼이 최근 어마어마한 제안을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과 반도체 기업들을 한데 모아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직접 설계, 생산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그가 모으려는 자금 규모를 듣고 놀랐습니다. 울트먼은 무려 7조 달러, 한화로 9,300조 원을 기금으로 모아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의 2024년 예산이 665조 원입니다. 그러니 9,300조 원이란 돈은 한국 정부가 10년 넘게 쓸 돈을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쏟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애플과 MS의 시가총액을 다 합해도 6조 달러밖에 안 되니? 7조 달러란 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채찌PT를 개발한 샘 울트먼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자금을 끌어모으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그 돈이면 차라리 엔비디아와 TSMC를 인수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럼 샘 울트먼의 계획은 어떤 걸까요? 우선 그의 계획을 한마디로 하면 규제와 경쟁을 뛰어넘는 글로벌 AI1팀을 구성하자 입니다. 심화하는 규제를 뛰어넘어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위해 다국적 기업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인공지능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AGI 즉 범용 인공지능 개발에 박차를 가해보자는 것입니다. 채찌PT 같은 AI 서비스와 ARM의 반도체 설계 자산이 올라온 더 삼성과 시너지를 발휘하면 다음 세대의 칩에서 승기를 잡을 것이라는 게 샘 울트먼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샘 울트먼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반도체 산업의 판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극소수의 반도체 회사들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공지능의 핵심인 GPU는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98%이고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핵심인 CPU는 인텔이 70%, AMD가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역시 특정 기업에 몰려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인 5나노는 두 기업이 100%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확보는 현재 세계 시장에서 전쟁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 AI와 유수의 기업들이 반도체를 공급해달라고 목을 매는 통에 지금 반도체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반도체 H100은 개당 4천만원까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샘 울트먼의 오픈 AI는 채찌 PT를 운용하기 위해 이 비싼 엔비디아 칩을 무려 15만 개나 구입했다고 합니다. 최소 45억 달러, 5조 8천억 원이 든 것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의 CEO 역시 2024 엔비디아의 칩 H100을 35만 대를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14조 원어치를 구매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지 비용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자 울트먼은 인공지능을 위한 반도체 인프라 공급망이 이처럼 특정 기업에 쏠려 있으면 안 된다. 지금의 GPU로는 오픈 AI를 운용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GPU의 시대는 끝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울트먼은 판을 바꾸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를 생산하는 반도체 회사를 직접 세우고 생산은 TSMC와 손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에 들어가는 전력 생산까지 다 하려면 앞서 말한 한화로 9,300조 원, 7조 달러라는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샘 울트먼은 이미 반도체에 들어갈 전력 확보를 위해 소형 원자로 생산 기업들에 투자해 왔습니다. 울트먼은 이 계획을 위해 중동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뛰는 한편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방문해 메모리 반도체 협력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울트먼의 거대 프로젝트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도움이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울트먼이 이 계획을 찬찬히 뜯어보면 기존의 반도체 밸류체임을 움직이는 주요 기업들 즉 삼성전자, TSMC,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만 엔비디아만은 타도하겠다는 의도를 엿보입니다. 즉 타도 엔비디아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AI 반도체 설계 부분만 울트먼이 막겠다고 할 뿐 생산은 삼성과 TSMC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기존 고객의 울트먼이 창립하는 기업까지 고객이 늘어나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샘 울트먼을 필두로 하는 절대 칩 원정대가 성공한다면 제2메모리 반도체 신화처럼 정체중인 한국 경제에 다시 거대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지금 구도도 울트먼이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판도 모두 분리할 게 없는 셈입니다. 이처럼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한국 반도체를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까지 삼성을 찾아왔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난다는 사실은 전세계 반도체 업계의 이목을 받기에 충분한 뉴스였습니다. 저커버그가 삼성과 만난다면 이 자리에서 최근 저커버그가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AGI, 범용인공지능 등 AI 분야에 대한 협력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커버그는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갖추고 모든 상황을 학습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 개발에 무엇보다 열중하며 자신들이 개발 중인 범용인공지능 나마삼률 업계 최고 수준 AI 모델을 선보이겠다며 야심차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용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고도의 반도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필요해진 겁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AGI 전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의 AGI 컴퓨팅 랩이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 반도체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버드대 동문인 이재용 회장과 마크 저커버그의 협업은 2013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 저커버그와 이재용의 10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나온 게 바로 기어 VR인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협력안이 나올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대장주로 떠오른 엔비디아에게도 아킬레스건은 있습니다. 그건 바로 L 반도체 공급사 TSMC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생산능력 등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BI에 따르면 찰스슘 BI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엔비디아의 올해 AI 반도체 열풍이 여전히 TSMC의 생산능력의 벽에 부딪힐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인 TSMC의 첨단 패키징 공정 즉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COWOS가 필요한데 여기에 병목 현상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시장조사업체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 IDC 자료를 근거로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주문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는 TSMC의 COWOS 생산능력 가운데 절반가량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만 확보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TSMC는 올해 연말까지 지난해 말 대비 124%가량의 생산능력이 확충될 전망이지만 AI 열풍 속에 엔비디아를 비롯해 AMD 브로드컴 등이 TSMC의 생산능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패키징은 반도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부와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공정이며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발열을 제어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이 기술적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비용도 많이 드는 추세 속에 최근에는 패키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반도체의 모든 부분에 최신 공정을 사용하는 대신 각 부문을 더 효율적으로 패키징할 경우 비용을 줄이면서도 성능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엔비디아가 TSMC 4nm NM 10억분의 1M 반도체 부문의 생명줄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향후 출시될 비백 반도체 TSMC의 4nm 공정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면 이 경우 TSMC의 4nm 5nm 생산 능력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nm 5nm는 TSMC 전체 생산 능력의 12%가량을 차지하고 지난해 매출에서 3분의 1을 담당했는데요. 올해는 다른 고객사인 애플 퀄컴 등이 3nm로 옮겨가면서 TSMC의 4nm 5nm 생산 능력이 남아돌아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TSMC의 4nm 들 구매할 경우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TSMC 혼자 모든 물량을 담당하기는 어렵고 삼성전자는 4nm 5nm 반도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더구나 TSMC의 전망이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 공장 지은 것은 무리수였습니다. TSMC의 일본 구마모토 공장이 문을 열면서 반도체 업계는 한층 더 기술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본은 다시 반도체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며 반겼지만 지진과 재해, 쓰나미가 일상적인 일본에서 과연 반도체 르네상스가 열릴지는 의문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주는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를 대항하며 만들어진 새로운 연합군에게 반격의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어떤 국면에서도 삼성전자와 한국 반도체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5세대 디렘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숱한 견제에도 소기의 성과를 내놓으면서 정말 중국이 기술 자립에 성공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던 건데요. 그런데 역시나 얼마 뒤 중국이 뒤통수를 쳤다며 그럴 줄 알았다는 반전된 상황이 펼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나 빨리 5세대 디렘 개발을 했다는 게 이상하다 했더니 한국 몰래 반도체 기술을 빼내려 뒷공작을 시도했다 덜미가 잡혔다고 하는데 중국의 반도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자급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서 얼마 전 최초로 5세대 디렘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불과 최근까지만 해도 첨단 반도체 핵심 부품조차 구할 수 없어 동동거렸던 중국에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런데 역시나 한국에서 세계 1위인 삼성전자 디렘 기술 핵심 정보가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이 삼성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에게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출신 부장과 관계사 전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번에 넘어간 삼성의 디렘 기술 피해 금액은 수조원 규모로 심지어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드러나면서 반도체 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유일하게 디렘을 생산하고 있는 창신 메모리는 지난 11월 중국 내 최초로 5세대 초저전력 디렘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에서는 창신 메모리가 삼성 등 우리 반도체 업체와 기술 격차를 확 앞당겼다고 자화자찬이 쏟아졌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창신 메모리에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넘어가 가능했던 일로 실제로 최근 검찰이 창신 메모리에 삼성 반도체 기술을 넘긴 김모 전 삼성 부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8년 전 삼성에서 나온 김 전 부장은 창신 메모리에 들어가 삼성의 18나노급 디렘, 핵심 기술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 관계자 장비 업체 전 직원, 하청업체 출신 등 실무 인력 수십 명이 기술 유출에 가담하는 등 기술 유출 피해액만 따져도 수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을 노골적으로 이제는 거의 대놓고 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 과학 인재를 흡수하는 중국의 천인 계획에 따른 것으로 명목상 인재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이를 통해 중국은 산업 스파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집결되는 만큼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문제는 중국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작년 6월에는 반도체 공장을 통패로 베끼려 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상상을 초월합니다. 삼성의 전 임원이 반도체 공정 자료를 빼내 중국의 복제 공장을 만들려 한 것으로 기술 유출 피해 금액만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는 삼성 부장급 전 직원 말고도 공장을 설계한 관계사 임원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범이 더 있을지 여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작년 5월 국정원이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는데 기술 유출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동안 수사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 두 사람이 작년 10월에 귀국하면서 덜미를 잡은 겁니다. 이렇듯 최근 중국에서는 반도체 장비를 아예 통째로 가져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는 10년이면 걸릴 일을 한국 기술을 빼내오면 2년이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18나노 디램 공정 자료를 빼낸 중국 창신메모리의 중간 역할을 한 중국 현지 반도체 장비업체 홈페이지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 다른 곳이 5에서 10년 걸릴 일을 우리는 2년이면 끝낸다라고 뻔뻔한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회사를 세운 건 창신메모리에 취업하면서 삼성의 기술을 유출한 김모 전 부장으로 그는 삼성 협력업체의 장비 기술까지 모두 유출하려 했습니다. 김 전 부장이 기술을 유출하려고 한 건 증착 공정에 쓰이는 퍼니스 장비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삼성 출신 김모 전 부장이 지난달 15일 구속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는데요. 자칫하면 중국이 이 기술을 가져가 우리를 제치고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김 씨는 삼성을 퇴사한 뒤 반도체 장비나 품업체 팀장 박 모 씨 등과 함께 중국 업체로 이직해 핵심 기술을 유출했으면 검찰은 김 씨 일당이 기술을 유출하는 대가로 수백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 씨가 세후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해 삼성과 관계사의 기술인력 20명을 빼간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하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은 이렇게 빼간 반도체 기술들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화웨이 7나노급 AP를 개발했다는 것도 결국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미국 IT 전문지에서 화웨이가 개발하고 SMIC에서 제조한 7나노 미세공정 반도체 성능이 뒤떨어지며 불량률이 매우 높다는 테스트 결과를 내놓아 중국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앞서 작년 8월 화웨이는 미국 반도체 제재를 뚫고 7나노급 AP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해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이뤄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라 당시 반도체 업계에서도 놀라운 기색을 드러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뒤 미 IT 전문지 톰스 하드웨어가 화웨이 AP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2020년 화웨이가 TSMC에 위탁해 제조했던 5나노급 AP보다 성능이나 전력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톰스 하드웨어에 따르면 화웨이 기린 9000S 프로세서의 전력 효율과 그래픽 성능이 2020년 출시된 기린 9000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린 9000S는 화웨이가 최근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 60%에 탑재된 프로세서로 최초로 SMIC의 7나노 미세공정을 통해 생산된 반도체였습니다. 해당 제품이 출시됐을 때만 해도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했지만 중국이 이를 극복하고 자체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톰스 하드웨어의 반도체 성능 테스트에서 새 프로세서의 성능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만큼 중국이 진정한 첨단 반도체 자급체제를 구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불량률이 높다는 점으로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험 생산 단계에서 기린 9000S의 수율이 30% 수준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쉽게 말해 100개를 만들면 30개 정도만 정상 제품이라는 뜻으로 이는 화웨이 신형 노트북에 들어간 5나노급 CPU도 기린 9000S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최근 중국의 국영 반도체 업체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SME가 28나노 노광장비 개발을 공표했지만 이 역시 정말 팩트인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SME의 후원사인 상하이창장그룹은 지난주 위챗의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국내 기업으로 SME가 28나노 노광장비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게시글은 곧바로 삭제됐는데 이에 대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SME의 28nm 노광장비 개발에 대한 첫 공식 확인이지만 중국 매체들의 보도가 검열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작년 7월 이 매체는 SME가 연말까지 자체 개발한 28나노 노광장비 SSA-810을 인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었습니다. SME는 네덜란드의 ASML이 세계 노광장비 시장을 거의 독점한 상황에서 중국이 밀어붙이는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핵심 회사입니다. 노광장비는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겨 넣는 데 쓰는 핵심 장비로 7나노 이하 미세공정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려면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노광장비가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은 이를 구경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SME가 반도체 장비 자급에 성공한 겁니다. 이에 대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SME가 개발한 노광장비는 ASML의 EUV 노광장비에 한참 뒤처졌지만 중국이 반도체 성숙 공정에 집중하면서 이뤄낸 성과라며 28나노 노광장비의 개발은 중요한 성취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SME의 28나노 노광장비 개발 발표 시점이 찝찝해 보입니다. 바로 미국이 중국 반도체 규제를 범용 반도체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뒤 나왔기 때문으로 중국이 이를 의식해 부풀려 발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화웨이 7나노급 AP를 개발했다는 이야기도 거짓으로 밝혀진 만큼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빨리 성과를 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도체 기술을 비롯한 핵심 기술 유출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는 물론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그야말로 중범죄인데요. 그런데 작년에 특허청 기술경찰이 지식재산 관련 범죄자를 형사입건한 수만 해도 500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경찰은 작년 1월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는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전현직 직원 6명을 기소하고 주범 3명을 사전에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기술경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와 관련된 핵심 기술이 무단 유출 증거를 다량으로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국내 반도체 대기업 직원과 브로커 등 추가 공범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전원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사전 구속하는 등 추가적인 기술 유출을 막았습니다. 해외 기술 유출은 은밀한 범죄여서 입증도 어렵다 보니 덜미를 잡는데 수년씩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국가 경쟁력을 흔들 수 있는 중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 더 엄격하게 통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